비행기 날라가네 여기 란타우 섬 란타우 링크 쪽이고요 지금 잠깐 아는 형님 만나러 가는 길이고 그리고 오후에는 좀 부업할 게 있어 가지고 덥네요 지금 난방하나 입었는데도 지금 막 땀이 날려고 그래 지금 여기는 영국 빌많이 나는 구령 쪽에 있는 크리켓 클럽 인데 여기는 홍콩 국기랑 여기 클럽 국기만 지금 있네요 저도 이런데 와 가지고 좀 뭐 사기활동도 하고 식사도 하면 좋겠는데 이 동네가 제가 홍콩에서 다니는 그 교회 주변인데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리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거 같아요 요즘에 홍콩의 이런 좀 변두리 쪽에도 커피숍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지금 네 되게 잘 되더라구요 여기 약간 좀 대만 필라는 그런 커피숍인데 혹시 5천만 원만 땡겨주시면 제가 2년 안에 2배로 지금 가는 곳이 여기 침자추위 보다 조금 더 고급진 이스트 침자추위 2시 에 지금 개가 지금 지나가네 예전에 저 가이드 일할 때 손님들이 진짜 좋은 분들 오시면은요 여기 역사박물관 인데 제가 시간을 따로 내 가지고 여기다 차 대놓고 올라가서 역사박물관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보통 패키지에는 역사박물관 일정이 없어요 이제 잠시 후에 이 동네에서 샤방샤방한 이스트 침자추위 광장에 도착이 됩니다 아 여기도 진짜 오랜만에 온다 점심시간이라서 여기 직장인들이 나와서 지금 이제 또 점심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있는 여기 레스토랑에 지금 여자 만나러 가지 않고 남자 만나러 갑니다 아 맛있네 예 아 카드 예 아 아 으 으 으